자세히 기다리면서 집중이 넘어가는다 어우 잘 먹었다 가보자 산드로! 마이프랜! 내 친구 헤이 산드로, 핸썸가이 라코스테 맨! 너 라코스테, 예아 마이프랜! 딱 봐도 누가 누꼈지 알겠는데? 오! 이쁘다 이건 내가 탈 거고 너는 이거 탈 거고 이거는 빠니보트리. 예, 딱 봐도 그게 제 거네요. 덱스는 이거 너무 높아서. 덱스도 딱 자기 거. 괜찮네. 태양도 볼 수 있어요. 오, 눈치 펄. 빅 사이즈가 작아서 슈퍼 빅 사이즈로 다시 맞고 있어. 대가리가 커져. 설마? 괜찮은데? 이거 진짜 크다, 이거. 괜찮지? 괜찮네. 빠니 형님 잘 어울린다, 헤매. 딱 내 거야. 꼬마 헤매. 꼬마 헤매 나 아니야. 그래? 귀여워. 이쁘다. 하이바드 쓰시면 무전을 여기 봐봐. 이거를 눌러주자, 눌러주자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이 장비가 라이더들한테 엄청 필수템이에요. 아무 말도 안 하네. 네, 떴다. 블루투스. 블루투스 뭐 나왔어? 아니 뭐 말 안 하네. 어? 여보세요? 안 들려. 어, 다음. 나 안 들려. 빠니 들려? 어, 들린다. 나는 왜 안 들리는데? 기안아. 보트라. 덱스. 덱스 말해봐. 아, 하나 들었는데. 퍼블릭. 잠깐만요. 퍼블릭 퍼블릭. 오케이, 형 말해봐요. 어, 됐다. 기안이 형 들린다. 어, 들려, 들려, 들려. 다시 말해봐. 어, 들려, 들려, 들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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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박재한인데요. 누구랑 통하는 거예요, 자꾸? 여보세요? 포 피플. 포 피플. 포 피플, 포 피플. 들립니다. 들려, 들려. 네, 들립니다.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바이크로 한 시간 반 정도. 한 시간 반. 우와, 재밌겠다. 뜨거워. 뜨거워. 뭔 소리야? 웨잉! 어, 궁뎅이가 잉크 같아. 어, 거의 뭐 궁뎅이 같아. 세이지 수육처럼 같아. 어, 근데 이거 자세가 좀 너무 공격적인 자세이긴 한데. 어, 괜찮아? 네. 준비하려고. 피아니 형이 가장 높은 맥이네. 오, 멋있다. 와, 설레더라고요. 와, 덱스 자세 좀 나온다고. 자, 맞다, 갈게요. 어, 기도 먼저 간다. 자, 피아니 형, 피아니 형, 피아니 형. 아니, 내가 태워줄게, 이제. 9,−9,144,arth2,8m, 우회전할게 알겠습니다 차조심 조심조심 차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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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차가 계속 껴야되네 차가 없어질 때까지 조심히 가자 알겠습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돼 신호등이 없으니까 시현 형님 앞에서 지도도 보고 도로 사항도 파악해 주셔서 저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렵겠다 그래서 보통 제일 잘 타는 사람이 앞을 가죠 아 고등학교 자랑 봐 도로에 구멍 조심 구멍 조심 오케이 우회전인가 봐요 우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 아유 역시 리더 리더 아 축구터 너무 좋다 이거 괜찮지 아 버스 들어오나 귀양반이 살짝 뒤에 빠져있어요 잘 있습니다 저희 둘 예 예 예 예 예 오토바이 여행할 때 약간 특유의 그 무전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말투가 나오는 거 같아 예 예 예 예 완전 아저씨로 변하잖아 예 예 아우 좋다 야 너무 좋다 하늘 봐라 하늘 봐라 하늘 봐라 하늘 봐라 하늘 봐라 날씨 좋네 아 아 아 아 이제 딱 달리는 곳에 간다 간다 네 정체구가 풀렸습니다 그렇지 텅 뚫리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간다 간다 가자 아 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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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지 이거 동네가 상쾌해지기 시작했어 재밋다 재밌다 아 역시 즐거워 예아 네 오오 야 저 호환가게는 진짜 안가게 생각했었거든요 야 이거 기가 막혀 오오 날씨는 너무 좋네 야 술보다 좋다 술보다 좋아 술보다 좋아 격치물 소중 와우 와우 아우 볼 때는 몰랐네 와 화면 많았네 차랑 정말 다르네 오토바이 가면 풍력이 파노라마가 되니까 차랑 완전 다른거 와 행복하다 와 쌈비랑만 같은 느낌 다르다 네 은잠가다가도 그래서 엄청 많이 타고있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험이에요 소호에 좋아 소호입니다 소호 속도 줄일게요 오른쪽에서 소호 오오 오오 원래 파도타기 해줘야하는데 누구야 누가 국뽕 비트를 바다가스카라 한국판에서 누가 국뽕 비트를 바다가스카라 한국판에서 어 어 어게인 이 턴이네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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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와 너무 즐겁다 진짜로 와 너무 즐겁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진짜 너무 좋아요 속도 괜찮은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공항 다 와간 것 같은데 그니까요 여기 이제 호수 보이면 공항 다 온 건데 어 호수다 호수 어 다 왔다 공항에 왜 이렇게 가까워? 왜 이렇게 가까워? 어디서 나왔어요?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니까 시간이 금방 나 아 잘 살아라 안타나나리보 형님 작별 인사에요 안타나나리보 작별 인사 한번 해요 안타나나리보 안녕 저 저 작별 인사 작별 인사 한번 한 번씩 해 안타나나나리보 좋았다 그래 아이고 끝이구나 여기도 아 정될 뻔했는데 여기도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는 거 같아요 형님 좋았어요 나는 여기밖에 안 있어봤지만 아 작별이네 아 잘 있어 엘스장아 잘 있어라 잘 있어요 바닐라 아줌마 아 다 추억이지 뭐야 다 맞나봐 아 아쉽다 제대로 땡겨 4단 넘어오지도 못하고 저기 주차장이라도 한 바퀴씩 돌아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네 아쉽긴 했어요 아쉽네 아쉬워 그래 근데 아쉬울 때 끝내면 또 그렇지 다음 거 계획할 수 있어 그렇지 야 감질만 나 이야 재밌었다 그래도 아 신나게 달렸다 그래도 아 아 아 아 이건 반납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이 친구들이 올 거예요 아 그냥 세워놓고 얘기하고 가면 되나? 아 오 라코스터 맨 삼드로 굿 굿 굿 굿 굿 아 셧 컷 셧 컷 아 바이크 키에 꽂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우 아 아 오케이 아 너무 완벽해 여행이 이렇게 순조로 하면 안 되는 거 땡큐 땡큐 라코스터 맨 하하하하 땡큐 가시죠 테이크 케어 투 아휴 간단하나 리보 아휴 간단하나 리보